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강사들이라면 이거는 꼭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포인터기? 아닙니다. 포인터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강시템 영상이고요. 오늘은요, 정말 정말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바로 외장하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USB 하나로 파일을 얻고 가는 정도로 썼다면 강사들에게 재산은 뭐예요? 강의 자료잖아요. 많이 쌓이고 쌓일수록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파일들인데 파일에는 그냥 PPT 파일도 있지만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사진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부터 외장하드라는 걸 쓰게 됐고요. 외장하드를 많이 써보니까 아, 여기 게 좀 좋더라 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제가 오늘 5년째 쓰고 있는 외장하드 브랜드와 외장하드를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브랜드냐? 바로 시게이트라는 외장하드 브랜드예요. 이 시게이트가 외장하드만 만드는 건 아닌데요. 외장하드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5년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외장하드 브랜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파일을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악성코드 우려 이런 것도 있고 또 망가질까 봐 이게 기기잖아요. 그러더니 많은 컴퓨터에 오고 가면서 이 파일들을 많이 틀기 때문에 혹시나 지워지거나 혹시나 안 되거나 외장하드가 망가지면 이제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외장하드를 진짜 저는 좀 투자하고 좋은 걸 많이 사려고 해요. 그리고 용량 조그만 거 사지 않고 굉장히 큰 거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원래 쓰는 외장하드가 이 시게이트 거고 되게 오래 썼어요. 이 외장하드 파우치인데 이렇게 파우치가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 파우치가 없으면 외장하드를 오래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파우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쓰고 있던 거는 이겁니다. 이 외장하드고 지금 이거는 시게이트 울트라 슬림 포터블 드라이브라 그래서 모델명은 SRD00F1이에요. 숫자로 00F1 이게 몇 테라바이트냐면 2테라바이트예요. 근데 2테라바이트도 금세 써요. 보통 이제 용량이 많이 차지하는 파우들이 많다 보니까 한 1테라바이트만 좀 차도 어느 정도 이게 좀 과부하가 걸린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에 파우들이 2테라까지는 아니지만 한 1테라 조금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장하드를 항상 불안하니까 늘 복사를 해놓는데요. 여분의 복사를 꼭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복사로 쓸 거고 새로 산 외장하드로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로 가져가서 모아두고 이제 새로 산 이 외장하드로만 활동을 할 때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백업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백업용 외장하드가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는데 이렇게 백업용을 해놔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고 혹시나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도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 만약에 강의 자료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백업된 게 있을 테니까 그런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장하드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외장하드는 바로 이 시게이트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게이트는 다른 거예요.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을 좀 좋아해서 빨간색이고 여기 보시면 5TB 보이세요? 그리고 포터블 HDD 그리고 레스큐라고 해서 이게 데이터 복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시게이트를 계속 써야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복구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예전에 시게이트 거 쓰다가 갑자기 소위 말해 뻑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외장하드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서비스 센터에 갔거든요. 시게이트 서비스 센터 갔더니 복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거의 다 해주셨어요. 100%는 아닌데 한 95%에서 90% 정도는 복구를 해줬고요. 그리고 복구해준 외장하드를 하나 더 주시고 또 백업용으로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련했던 게 백업용으로 하나 더 했거든요. 이 레스큐라고 해서 복구하는 서비스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리커버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 써 있거든요. 이 정품 마크. 보이죠? 정품.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17만 9천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이거는 5TB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게이트는 책임지입니다. 40년의 기술력으로 제품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책임지는 기억. 이 시게이트에서 만든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다 이렇게 USB라든가 이런 외장하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당신이 레스큐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 데이터 복구 동안 컴퓨터를 못 쓴다? 아니래요. 고장난 스토리지 대신에 동일 새 제품으로 즉시 교체해준대요. 그게 또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고 고장났던 스토리지에 복구 데이터를 다시 담아준다? 아니에요. 새로 외장하드를 다시 해줍니다. 제가 그걸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뭔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그리고 시게이트는 잘 만들고 잘 거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시게이트 레스큐 데이터 복구 서비스는 복구 성공률이 95% 이상이래요. 대부분 70%, 다른 브랜드들은 70%라고 하는데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조건 앞으로 외장하드는 시게이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아 그리고 파우치. 파우치도 빨간색으로 같이 왔습니다. 다 이렇게 뜯어볼게요. 시큐어 코드 이런 것도 있고요. 리셋 코드 이런 것도 있는데. 짜자잔. 진짜 5TB는요. 5TB에 비해 두께가 진짜 두껍네요. 비교해 볼게요. 같은 브랜드의 이거는 2TB, 이거는 5TB입니다. 확실히 무게도 다르고 뭔가 더 듬직한 느낌이 확 드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구매한 이 모델은요. S, R, D, 숫자 0, 그리고 V, N, 3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 컬러 다양하거든요. 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시게이트 홈페이지에서 샀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뭐 4TB도 있고 3TB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5TB로 든든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을 필요한 것들 여기로 옮겨서 이제 활동용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추천드리는 이 외장하드. 우리 강사라면 꼭 필요한 외장하드잖아요. 시게이트 거 한번 고려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게이트 거 강력 추천입니다. 오늘의 강추템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